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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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Bus Terminal 동부 Bus Terminal 동부 Bus Terminal 동부 Bus Terminal 운행중 교통정체로 갑자기 차량이 요동이 있을 수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손자리를 꼭 잡아주시고 교통약자인 경우 버스가 정차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하게 하차합시다. 2번 정류장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입니다. 남성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앞입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 복합진센터 동sam essas 일정가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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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sid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